외삼촌은 그런 저를 보며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수틀린 행동을 하면 머리다리 할 것 없이 폭력을 가했어요. 전화로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뒤 찾아와서 죽일 듯한 눈으로 온몸을 때리고 아니 그리고 여자의 싸대기랑 머리채는 왜 잡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 몸에 손대는 남자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입니다. 이희민 여성분이시고 88년 2월 10일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와 둘이 자랐어요. 삼촌, 엄마의 동생. 그러면 이제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은 그런 저를 보며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수틀린 행동을 하면 머리다리 할 것 없이 폭력을 가했어요. 오 이런 말이 안 된다. 부모가 체벌을 해도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한 다리 건너 외삼촌이 그것도 여자를 조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폭력이 심한 겁니다. 21살이 되던 해 전화로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뒤 찾아와선 죽일 듯한 눈으로 온몸을 때리고 맙소사. 전 숨이 막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상황에 엄마가 곁에 없었나요? 이건 분명히 말려야 되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데 그냥 계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외삼촌은 경찰에 신고를 한 제 모습에 화가 나 삼촌 집도 아니면서 그 집에서 저를 맨발로 내쫓았어요. 신발까지 다 갖고 꺼지라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있었어요? 저 같으면 끝장을 봅니다. 제 성격에. 신고 취소하라는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신고를 취소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꿈에 나오고 생각이 납니다. 알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인지. 이건 트라우마를 남긴 거고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먹은 거죠. 악몽을 꾸게 돼요. 이 공포, 이 매맞음, 폭행에 노출된 거는 생각이 날 때마다 욱 치밀어 오르는 힘든 감정은 옅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옅어집니까? 새록새록 이가 갈리고 피눈물이 흐를 텐데 이제 제가 곧 결혼할 때가 되어 엄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촌한텐 결혼식 한다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초대를 안 하고 싶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저도 당연히 초대 안 합니다. 아니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최고의 웨딩날 나를 때리고 나한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친척을 보는데 섬뜩섬뜩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엄마가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도 네 결혼식 안 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래요. 화가 납니다. 무슨 마음일지 알지만 그건 아니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삼촌 안 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며 자기 아들 충격받는 거는 신경이 쓰이고 자기 아들이 조카를 그렇게 두둑여 패갖고 얘가 받은 정신적인 데미지는 배려가 없는 거네. 집안이 이상한 거야. 읽으면서도 막 뚜껑이 날라가. 살아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평화롭게 지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엄마 정신 차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삼촌이 뭔 자격으로다가 얘가 뭐 예를 들어 껌을 씹었어. 뭐 사고를 쳤어. 학교에 일진이야.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어. 애를 낳아서 들어와서 엄청난 사고를 쳤어. 뭐를 했어. 아니 자기 딸이 여자 몸에 그렇게 뱀이 감은 듯이 몽둥이고 뭐고 닥친 대로 보라색으로 멍이 든 게 진짜 나는 싫거든. 경멸해. 우리 저기 희민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안 와도 돼.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당신 있잖아. 이게 데미지가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이 유아를, 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언성이 좀 올라간다든가 뭔가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 충격이 몸이 움찔움찔하고 이 기본적인 그 증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 소중해.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체는 없어. 당신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 그 엄마도 참 이해가 안 가. 당신이 그렇게 처음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외삼촌한테 맞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엄마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데 행복하게 살게 너와 나 희생하면 된다는 당신은 마음이 어떡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희민 씨 올해 용띠가 대운이 들고 운이 괜찮은 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입이 늘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내가 또 혼전 임신이나 빨리 허니문 베이비가 나올 확률이 크고 당신이 2월 10일 생인데 이게 날짜가 맞다면 사실은 부모 덕이 있어야 정상이거든. 그런데 벌써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외삼촌이 아버지 노릇을 한다. 그러면서 부모자 노릇을 한 것도 묶인 거고 부모 덕이 없지만 내가 그것을 시댁의 어른이나 남편의 덕으로 세이브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사주를 제대로 보면 오히려 부모의 덕이 있었는데 조실부모를 한 격이 된 거죠.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시어른들과 내 남편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행복하게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사세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세요. 물론 나가는 삼재가 맞고 운은 들어와 있어도 인간의 고락도 있지만 인연법이 작용을 해서 정리가 되는 인연이 있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여서 식구가 입이 느는 게 있는 거야. 나가고 들어오고 정리, 정돈이 되니까 보지 마세요. 저 같으면 용서 안 하고 안 봅니다. 어디 감히 내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안 했는데 누가 외삼촌이라고 머리채를 여자애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짓니겨요? 씨발 진짜 죽방을 날리지. 어쨌든 잘 견뎌냈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아이를 키울 엄마의 깨끗한 몸으로 정신도 행복하게 다듬어서 저 좋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결혼식에는 참석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굳이 인연 잡을 필요 없습니다. 요즘 부모하고도 영끊고 사는 사람 많고 친인척하고도 왕려 안 하는 엔지세리야. 그러니까 죄책각하지 마세요.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좋게 양보를 해도 이제는 다 끝났고 새 출발이니까 연연하지 맙시다. 제가 흥분하는 이유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나 소중합니다. 절대 여성이 폭력에 노출된다는 걸 용납할 수 없고 법적으로 이거 민사도 가능해. 정신적인 피해보산. 뒤늦게라도 소송 걸 수 있어. 자, 값진 연한에 복록을 충분히 받으시고 삼세팔랑 곱게 가시고 눈꽃이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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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